2m 30 인호, 오케이 2m 30 아, 저를 되게 과세평가 하시네요 정말 재밌네 여러분, 이 훈련을 열심히 잘 맞춰야 자동차를 잘 밀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, 돈을 너무 많이 가져와 아, 인호 씨는 딱 20개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한 20개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몸이 얼어서 그런 겁니다, 여러분 2m 18 12개 하십니다, 12개 12개는 또 금방 하죠 호시 씨 네 2m 30이요 5m 50 2m 30 아니면 깔기만 186 어때요 186 제 키가 186이거든요 187을 줬다 애매해한 거예요 민규를 그럼 특별히 호시 거는 4로 세지 말고 민규 키로 4로 되는 걸로 민규 키로는 했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 하나 둘 좋아 민규 누워주세요 선 여기 딱 맞추고 좋아요 오 오 자, 중간 중간에 아, 넘었네요 네 한 19개,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? 제가 지금 근데 엑스를 씻었거든요 3cm 뺄게요, 3cm 뺄게요 오케이, 그럼 17개? 아, 17개 세븐틴 와, 이게 진짜 촬영일 때 너무 도움이 될 훈련일 것 같아요 맞아요, 맞아요 맞아요, 너무 좋아요 시작! 원우 형, 형은 트랜지션이 뭔지 정확히 알지? 아닌데, 모르는데? 너 아까 코딱지 팠지? 아닌데, 안 팠는데?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해야지, 마보야 형, 형 안 씻었지? 아닌데, 씻었는데? 아, 씻었는데라고 해야 돼 아, 짜증나 아, 짜증나 오늘 고인 촬영이 제일 재밌지, 촬영 중에 아닌데, 재미없는데 이게 약간 그 이거 약간 멘탈 다른 거 없나? 어떻게 먹여야 맛있게 먹여야 되는데 맛있게 먹여야 되는데, 이거 긴급 회의 좀 할까요, 이제? 야, 순간아 보여줘, 어떻게 하는지 마음껏 해, 마음껏 해 너, 락이 좋아할 때 삽이 되게 살살 추더라 아닌데, 나 그래도 너 열과 성을 다시 추는 건데 혹시 머리 눌릴 게 아마 모자를 좀 가볍게 쓴 거야? 근데 왜 맨날 싸움 붙여? 우리 싸움 되게 좋은데 승완이 싸우는 거 안 좋아하잖아, 근데 아닌데, 난 맨날 싸움 왜? 그 계속, 계속 해야 하지 야, 이거 야 냄새 안 나니, 어디서?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꼬랑 내놔, 꼬랑 내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세븐틴한테 어떤 주제를 던져주는데 애들이 한 마디도 못한다? 어려운 거거든, 주제를 똑똑한 건 거야 이것까지 계산했다고? 왔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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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못 하겠어! 너네가 멘탈이 나가면 안 돼 이게, 이게 무모한 도전이었네 이게 안 되네 이거 어렵다 나 차라리, 나 진짜 차라리 몸을 고생할래 몸이 고생하고 싶어, 진짜 옆 사람 조심해 주시고, 넘어지지 마시고 옆 사람 조심 닫히면 안 돼 난 몰라 어떻게 서기를 네네 시아야, 그래서 준비한 거야? 어 이게 뭐가 있을지, 나도 모르겠지만 야, 이거 어렵네? 다 뛴다, 다들 에이 뭐야, 뭐야 뭐야,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도시아 씨가 지금 제일 먼저 들어왔나? 어, 시아 빠르다 아, 내가 뒤로 달리기를 좀 잘해 뒤로 달리기 너무 잘하는데? 지금 지금 뒤로 걷고 있는 거잖아요 어, 지금 뒤로 걷고 있는 거 원래 얼굴이 꺾여있네, 이렇게 자, 탈락이 어떻게 되죠? 네, 저희가 뒤로 달리기 잘 해봤고요 어, 도시아 씨 엄청나던데요 아, 제가 다이너네요 우선 볼트였어요, 거의 뭐 뒷달리기 올림픽 종목에 있다면 출전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나가셔도 될 거 같아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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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선수 출신이에요 네 탈락자는 누구죠? 탈락자는 호시, 버론, 디노, 우지, 원우 아, 아쉽다 아,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울고시아나의 널 찾아 가야 돼 이거 아시죠? 원앤아 원앤아요 네, 포인트는 뭐냐면 가시면서 원앤아 투앤아 원, 앤이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확한 안무로 뒷발로 가야 돼요 뒷발로만 가주셔야 됩니다 아,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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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원앤아 투앤아 이 트리앤아 이 트리앤아 이 트리앤아 이 트리앤아 이 트리앤아 이 트리앤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야, 이거 조시아가 몇 년 동안 밀고 있던 스텝인데 그렇죠 그렇죠 드디어 피치를 바라는 순간입니다 과연 훈련이 잘 됐을지 오오, 빨라, 빨라, 빨라 오오, 빨라, 빨라, 빨라 바로 가지 역시 DDR 자, 에이스를 뽑는 마지막 결승 아, 잠시만 1등 누구 예상하시나요? 1등 나 예상하신다 손 페이스메이커 안 필요해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너는 응원 안 해줘도 돼 이 스텝으로 봤을 때는 조차이랑 쿱스형이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가 승관측에 붙어주세요 아, 네 알겠습니다 자, 준비하시고 정보 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날 경기 준비 1&1 1&1 2&1 1&1 1&1 승관아 잘 생각해봐 이게 진짜 예능이고 넌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가면 돼 오오오 아, 손 깨어내요 2&1 잘 못 뵙어주시면서 파이브에서 섹세 야! 아 왜 이렇게? 파이브에서 파이브에서! 발 먼저 들어갔어 와! 아 재미있다 야! 와 이 페이스레이크가 세네 이게 페이스레이크가 효과가 있네 왜냐면 현실적이거든요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생각해봤은 거나 이게 예능이고 넌 재미로 선택할 거야 진지하게 할 거야 진지하게 할 거야? 그러면 지금처럼 봐 현실적이 주고 긍정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그럼 지금처럼 봐 도를 다 정했고요 마지막 대망의 무모한 도전 네!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굳은 날씨에 혹독한 훈련을 마친 세븐틴 도전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도전! 자 그럼 저희도 맞이하러 아웃라인으로 가봅시다 네! 좋아요 잘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 다르다 너피부터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믿고 한번 끝까지 잃고 나도 포기 안 할게 끝까지도 안 할게 악바리로 악바리로 파이팅! 빨리해! 마지막 투전! 준비!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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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! 우와! 왜 이렇게 빨라! 못 이기겠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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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 저 차의 실수인 겁니다 아 파이팅! 해치울 파이팅! 우와 좋아 좋아. 맞아. 세훈 paradise 우와 intra 도전 maintenance 만족 성공 로우 야 이걸 하다니 대박이다 이걸 해냈어 해냈어 태희 형 이게 차가 옆 차가 시작을 출발 안 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되는데 확수하시다